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수인이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일단 평가원 마지막 시험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학생 같은 경우는 10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한 번만을 남겨두고 있죠. 일단 9평을 보고 학생들의 망감이 교체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렇지만 그게 좌절이든 또는 어떤 자신감이든 결국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못 봤다면 못 본 대로 잘 봤다면 잘 본 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꾸 생각해. 생각만으로 안 되면 계속 써봐. 알겠죠? 너희들의 목표를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다짐을 말하고 쓰고 이렇게 하시면서 수능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원 전체 총평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어렵다 싶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평가는 좀 해보자면 6평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죠? 6평보다는 좀 쉬웠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제 수업으로는 특특이나 너희들이 실전 300 같은 거를 너희들이 들어왔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특란도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해왔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후속 조치 잘 하시면서 남은 시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문항수부터 한번 가볼까요? 약간은 변화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965로 출제가 되는데 155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원래 그 에너지 준이랑 에너지 띠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에너지 띠 전도성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운동, 그렇죠? 1번에 나온 그게 추가가 됐죠. 평일 이게 안 나왔어. 알겠죠? 에너지 준이랑 에너지 띠가 나왔던 거야.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작은 의미라도 둔다면 1단원의 중요도를 더 높이겠다. 이런 것들을 구평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욕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셋, 일곱 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원래 여섯 개거든요. 그런데 일곱 개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일곱 개가 나왔어. 그래서 뉴턴욕학은 늘 중요한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물리학원의 어떤 대표 단원이 뭐야? 그럼 뉴턴욕학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여섯 문제나 출제가 되는데 이번엔 일곱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꾸준하게 수능까지 공부할 준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파트 20번 문제에서 용수철이 안 나왔어요. 공면 유형으로 나왔죠. 제가 6평 20번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용수철 문제는 다각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공면 유형이 포함되는 것 같다. 용수철 마저도 뽑아 빠져나가면서 앞쪽에 그냥 기본 문제로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력 장래의 용수철 있잖아요. 최대 성력이나 최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버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작년부터 우리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다섯 번 그럼 시험을 본 건데 평가원에서 그중에 세 번이 중력 장래의 용수철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중력 장래의 용수철은 안 나와.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킬러 주제를 약간 다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학습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공면 유형도 보고 그리고 중력 장래의 용수철도 봐라. 수능은 또 새로운 느낌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킬러라는 건 항상 그런 거야. 새로운 형태가 빡 나와야 킬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면 유형일 수도 있고 중력 장래의 용수철일 수도 있고 제가 몇 가지 예견을 하는 빗면 위에 용수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까 조금 스펙트럼은 좀 넓게 너무 타이트하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았겠지만. 자 그리고 2단원과 3단원에서는 나올 게 우리가 중킬러라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뉴턴욕학은 당연히 중킬러로 나오고 운동량 보존이 요즘에 중킬러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20번이 4페이지에 있는데 뒤쪽에 그 18번이 또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로 6평과 유사하게 출제됐는데 6평 똑바로 공부 안 했으면 또 틀렸겠죠. 운동량 보존을. 그죠?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이 두 개가 킬러였고 그리고 합성자 기장. 그쵸? 16번을 출제했는데 사실 4페이지에 들어가도 돼. 네. 합성자 기장. 그리고 전기력 19번이죠. 그쵸? 준킬러. 위치에 딱 박혀서 전기력은 19번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북박이잖아요. 북박이입니다. 그리고 특상. 특상이 4페이지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쵸? 앞쪽에 10번에 나왔나요? 그쵸? 네.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게. 특히 디귿에서 뭐 DB분의 DA는 LB분의 LA냐 이거 물어본 거.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되는 비율에 관련된 거는 상대 속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만 알면 굳이 로런치인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뉴턴역학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특상은 계속 난이도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자기장과 전기력이 준킬러 주제로 계속 자리를 잡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65 아니면 155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965라고 해서 이 부분을 중시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중시 여길 필요는 없어요. 계속 중요했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제 경향이 6평보단 쉽고 기출문제랑 유사한 기본 문항들이 있죠. 그쵸? 기본 문항들이 뭐 파면이 오랜만에 등장을 한다던가 또는 FT 그래프에서 거리를 물어보면 VT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좀 과거의 좀 레트로 형태의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 늘 얘기하지만 3등급 수준까지 가려면 기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위권으로 가면 예상하는 문제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지. 1등급 만점으로 가려면. 근데 그 기출문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면 기본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시험에서 기본 문항들을 좀 틀렸다면 기출문제를 점검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예상문제 위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위권들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용철 고난도 유형이 미출제되었지만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라. 알겠죠? 뭐 안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작년에 3번이나 막 나왔고 5번 중에 3번 나온 유형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후보군에 들어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지만 공면 유형이 새롭게 등장한 거기 때문에 새롭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시 출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찰면을 포함시켜서 이제 리뉴얼돼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공면 유형 플러스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게 이제 새로운 킬러 주제 추가되는 킬러 주제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19번, 18번은 많이 틀렸고 난이도는 중급 수준인 것 같고 현재 예상 난이도, 예상 등급 컷인데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1컨은 47, 2컨은 42, 3 정도, 35, 6 정도, 28, 9 정도 1, 2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3, 4는 1, 2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 2는 뭐 한 1점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됩니다. 6평보다는 좀 쉽게 느꼈던 것 같고 너희들 실력도 또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후속 조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을 틀렸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맨날 이렇게 약점 보완해, 약점 보완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형강에서 듣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로 본다면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들이 기억이 많이 남겠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을 본다면 그 수능 전날까지도 자신이 약했던 것들을 손으로 직접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걸 다시 보고 수능장까지 그 정리한 걸 가져가서 다시 한 번 읽고 이런 친구들이 기억이 남는데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 가고 전 과목 만점 받고 전 과목에서 10개 이내로 틀리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봐왔단 말이야. 허투루 듣지 말라고. 알겠죠? 주제비 학습 방향, 공면 유형에 대한 학습량을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부분 신경 쓰면서 파이널 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용수철이 거기에 포함된 것도 항상 봐야 돼. 6평은 포함됐고 이번에는 안 포함됐잖아. 포함버전과 안 포함버전 두 가지를 꼭 봐주셔야 되겠고요. 역학은 뭐 늘 강조합니다. 등과 수도 연결된 물체, 끊어지는 전후, 그리고 운동량 보존, 상대 수도 관련된 게 요즘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 전기력 이동전화에 의한 전기력 변화나 개의 전기력이 합력이 0이다라는 이런 간단한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복잡한 계산은 사라집니다. 전기력은. 그걸 훈련하셔야 돼. 맨날 R제곱분의 KQQ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고 있지 말고 방향성이 그게 아닙니다. 알겠죠? 해설 강의를 꼭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평가원이 문제를 제작하고 출제를 하고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상 고유시간과 관측시간, 고유기리랑 관측기리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수축되는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됐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정답률이 37%, 30%대의 킬러가 많네요. 30%대가 킬러이기 때문에 20번 문제인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이쪽은 변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공면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철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용철이 있어도 돼.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건데 이게 올라가는 거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열되어서 올라갈 때 마찰이 있는 곳을 거쳐서 위로 여기 마찰이 없는 곳을 거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6평에서는 여기서 분열돼서 이런 형태인데 마찰이 오른쪽에 와있었고 좀 쉬웠잖아요. 그걸 거꾸로 한번 유사성을 보이겠다. 근데 거꾸로 갔을 때 여기 용철을 압축시키는 게 나오면 조금 아 살짝 평가완도 그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거꾸로 가는 걸 한번 내고 싶었나 봐. 그런데 용철이 거기 껴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니까 용철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앞쪽에 쉬운 문제로 용철을 배치해버린 거죠. 이런 스타일은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건 전기료. 이거는 해설 강의를 꼭 잘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해 가는지 보시고 그 방식대로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실전 300에서도 계속 연습하는 문제죠. 18운동량 보존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6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벽이 있어가지고 전과 후의 상황을 묻는 건데 여기 잘 보면 여기랑 여기에서 기울기가 상대 속도인데 상대 속도 변화량은 B의 속도 변화량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하려면 전과 후에 B의 속도 변화량이 3초를 기점으로 해서 B가 바라본 A 또는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의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 속도 변화량은 B의 충돌 전 벽과 충돌 전의 속도 변화량이다. 알겠죠? 그런 모티브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이 부분은 여기 PN 접합 다위드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차분하게 4페이지 들어갔을 때 문제를 좀 해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향만 잘 찾아주면 어떤 게 적절한 건지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인데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예를 묻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약간의 실험적으로 묻는 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전자기 유도 문제도 공부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전자기 유도에 예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실험 유형이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원리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에 원리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세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험 유형, 원리 유형, 그리고 예. 전자기 유도의 사례 유형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의 수능 준비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자, 총평 이 정도 마치고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기분보다는 앞으로의 계획과 실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